배우분들이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저는 어떡하나요? 주꾸박스 뮤지컬 영화로 찾아온 배우 박세환씨, 옹성호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니의 억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배우 박세환씨, 옹성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영스트리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옹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배우 박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니의 억스트리트는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분위기? 얼마 안 됐지만, 한 5분도 안 됐지만. 굉장히 활기차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네, 진짜 솔직하게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잖아요. 근데도 다시 또 뭔가 활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떨어져서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우리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엔지니어링 분께서 다 이거 소리를 다 잡아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좀 잘 들리시죠? 아, 네. 똑같네요. 요건 조금 더 잘 들리지만, 요건 또 잘 들려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게 좀 더 약간 귀대, 귀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아니, 우리 세환씨가 저랑 또 동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네이버에 쳐봤어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는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둘 다 지금 조금 긴장이 조금 풀린 느낌입니다. 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어머, 야, 진짜요? 저 할 때 난리 나겠는데요? 우리 김은나님께서는 세 분 웃는 모습 보니 개안되네요. 댓글 달라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거든요. 은나님. 아, 은나님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스위트해. 염명진님께서는 박세현님, 옹성우님 오신다고 오늘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왔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이거 밤 약속 캔슬하는 거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취소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에이, 설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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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진봉에게 자기의 생일 선물로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또 그 속에서 인생을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입니다. 아니 제가 나오시기 화요일 전부터 이게 예고편을 그냥 접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음악과 함께 된 이런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 하면 다 챙겨보는 타입인데 예고편을 보는데 너무 이런 영상미도 그렇고 예고편 봤는데도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뭐지 언제나 오지 했는데 갑자기 라디오를 출연하신다고 해서 대박 이랬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주크박스 뮤지컬이 인기 대중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 설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영화는 9월 28일 수요일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 문자가 또 와 있는데 5391님께서 박세환 배우님, 옹성우 배우님 너무 반가워요. 인생은 아름다운 재미있어서 시사회로 두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개봉날에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또 보고 싶은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봤는데도 계속. 또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오고. 저도 사실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느낌으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N차 관람 추천드립니다. 아 N차 관람 좋습니다. 또 두 분의 역할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염정아 선배님의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어린 세연 역을 맡았어요. 처음 첫사랑을 느끼는 그 고등학생. 네. 저는 이제 류승용 선배님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잘 닦으시는구나. 이 아니라 세연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첫사랑, 정우 선배의 역할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옹성호 씨는 첫사랑 역을 한번 해보셨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지 않나요? 이런 첫사랑이라는 이런 설레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첫사랑의 느낌. 그리고 또 설레는 느낌. 누군가를 설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최대한 설레는 느낌을 선배의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세연 씨는 이제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첫사랑의 느낌이 딱. 저는 뭐. 정우 선배 그 자체였죠. 연기하는데 쉽지 않았나. 너무 암박하게 소화해 주셔서. 괜찮았나요? 그럼요. 저는 덕담. 입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형식적이긴 했지만. 아 그래요? 좀 더 준비할걸. 늘 이 말만 하더라고요. 정우 선배 그 자체였다. 울어나오니까 또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빨개졌죠 지금. 아 거짓말하면 좀 빨개져요. 아니 근데 우리 세연 씨가 오늘 처음 뵀지만 실물로 뵈니까 눈이 빠져들 것 같은 느낌? 사슴 같아요 사슴. 사슴. 그쵸? 제가 연기할 때도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설레는 마음, 부근거리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웃는 게 되게 예쁘시고. 맞아요. 되게 맑은 느낌이 되게 뿜어져 나오는. 보고 있으면은 좀 기분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화사해지고 내가 맑아지는 느낌?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했어야 됐는데 그쵸? 아니 마음에서 정우 선배 그 느낌이었다. 정우 선배 그 자체였죠. 아침부터 계속 이 말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이연화님께서는 세연 배우님 어린 세연 싱크로율 대박이었어요 라고. 아무래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선배님이랑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선배님 웃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 분위기를 좀 닮아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촬영장에서나 성우씨가 닮았다고 해주는 말들이 저한테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서. 그쵸 그쵸 그쵸. 자신감이 장착돼서 더 이제 그냥 그래 나 닮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힘을 얻어서. 서로와 엄청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배우 박세연씨 옹성우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샷 1077 짜번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리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이 노래도 영화에서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죠?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알 수 없는 인생. 네 그 오늘 명대사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유승용 선배님께서 회사 선배님한테 인생은 뭐죠? 라고 물으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선배님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도 원래 이 노래를 몰랐다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가 영화를 끝나고 나면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눈물 나요. 생각이 나는. 이래서 제가 음악 영화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련하면서 뭔가 계속 마음속에 남잖아요. 장면들도 떠오르고. 근데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노래들 우리 주변에 있던 노래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알 수 없는 인생. 네 이문세 선배님의 알 수 없는 인생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음 인지님. 오 고릴라로 두 분 옷차림을 보니 가을이 온 것 같네요. 가을에 딱 어울리는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 기대됩니다. 엄마가 이문세님 팬이라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오 근데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고밥하게 보지만 가족들이랑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머니 아버님이 보면. 무조건이에요. 진짜 아까 N회차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일 것 같은.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극 중에서 노래와 춤을 또 소화하시잖아요. 우리 옹성호 씨는 역시 또 금방금방 습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네. 솔직히 한 번에 외웠죠? 한 번에는 사실 어렵고요. 근데 그래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유리했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세환 씨는 또 어떠셨어요? 같이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저보고 100%로 해달래요 연습을. 근데 저는 100%로 하고 있었거든요. 150%로 하고 계셨을 수 있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제가 체력을 아낀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영상 찍을 때 100%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축을 해두나 보다. 그래서 100%로 해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멈추게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뭔가 멈추지 말아라. 그냥 계속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다가 해보셨 적이 없으신 거죠? 춤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저랑 비슷한 친구들끼리 했기 때문에 제가 에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시작으로는. 거기서는 그래도. 탑 한 들지 않나? 우리 세환 씨. 아 지금 보는 라디오로 표정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지 않나?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할 수 있냐 했을 때도. 하지 하지. 나도 하지.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어려웠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그 상하체를 따로 움직이는 아이솔레이션 뭐 이런 것 같은데. 춤 동작이 있었는데 끝까지 성공. 이게 상체는 이리로 가고 하체는 이리로 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 동작이 있었어요. 이게 봐야 아는데. 맞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안문데. 이렇게 고개는 이리로 가고. 아아 네 네 네. 발은 저쪽으로 뻗고. 약간 삐그덕 삐그덕 느낌. 아 바로 이해하시는구나. 저는. 잘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이크가 몇 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살짝 위로 카메라 하신 거 알아요? 아 그랬어요? 다리 안 나. 아니에요. 다리를 조금 빼고. 이게. 전 상하체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전 가끔씩 같은 발 같은 손가락 뜯어있어요. 아. 갔다가요? 네. 아니 걷는 건 아니고. 춤출 때. 아 춤출 때. 네. 진짜 걸을 때는 안 그럽니다. 아. 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눠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몇 개 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세원 씨부터. 1381님께서 시사회에 당첨되어서 다녀왔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두 시간 내내 울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눈이 금붕어 같았답니다. 선글라스 끼고 출근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 공감 가요. 아. 이게 재미있는 씬도 있고. 예고판만 보면은 약간 눈물이 약간 글썽거리는 씬도 있는 것 같고. 빨리 저도 보고 싶네요. 그래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으면. 끝난 상영관에 들어가게 되면 울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웃고 울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과 재미가 다 있는. 맞아요. 지금 너무 힐링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장재은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재은님. 아이스크림 사랑씬에서 안무가 장난 아니던데 촬영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안무가 진짜 많았구나. 근데 뒤로 가면 조금 어려운 안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춤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거를 진짜 다 외워서 계속 그게. 순서 외우는 것도 잘 안 하세요. 왼쪽 오른쪽 위에 점프 계속 이렇게 즐기질 못하고. 뭔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찍고 영화를 봤는데. 어? 나 좀 잘했는데? 이래서.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 잠깐만. 아 우리 세환씨 되게 반전 매력 있네요. 잠깐만 잠깐만 순수하다는 잠깐만요. 그거 표정이 지금 순간 사라졌거든요. 아 아까 섬우씨한테도 저 그 눈밖에서 좀 잘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요거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아 저 빨리 가서 우리 이 영화 봐가지고서 우리 세환씨가 춤추는 거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옹성우씨 박세환씨에게 중무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번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텐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감탄했던 그 장면에 나오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임병수 선배님의 아이스크림 사랑. ik€- 노래 부대 이 거처 거차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에 실컷 놀아볼래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박세환씨 옹성호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문자들이 와있는데 우리 이고은님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고은님 뮤지컬영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텐데 두 배우님이 이 작품은 해야겠다 라고 맘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진짜 해야 될게 많잖아요 연기 노래 춤 다 동시에 근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작품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선배님들과 또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나오는 뮤지컬 영화이기도 했고 또 제가 원래 이문세 선배님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또 염정아 선배님 어린 시절을 너무 그 욕심에 그냥 너무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작품이었죠 저번에 했던 그 작품에서도 에이스로도 춤의 에이스였으니까 자신감이 없었으면 또 못했겠죠? 노래방도 가니까 노래도 좀 하는 것 같고 야 흥이 또 언제 흥이 있으셨어? 내가 안하면 누가 아나? 야 글씨 글씨 멋있다 정우씨는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 네 또 우리 정원희님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원희님께서 이번에 옹성호 배우님 무대 인사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처음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무대 인사 그러니까 제 첫 영화였고 처음 촬영한 영화였고 처음 무대에 서봤어요 무대 인사로 근데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고 진짜요?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처음인 자리 좀 많이 설레하고 기대했던 자리에 서면 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목소리도 아 아 진짜요? 떨리네요 막 이렇게 했어요 어 세환이 그랬나요 혹시? 성우씨가? 아 저는 같이 다른 날이었어요 아 다른 날이었구나 다른 날이었구나 네네 근데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너무 그 꿈의 자리여서 그런지 좀 더 그랬나봐요 혹시 우리 세환씨는 보통 무대 인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영화 육사오라는 걸로 무대 인사를 많이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육사오는 다 또래 비슷한 오빠들이라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인사하고 오빠들이 다들 무대에 관객들에게 출격 이렇게 그러면 다들 저 위까지 달려가서 다 사진 찍어주고 선물 다 해주고 막 사랑해 오빠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그랬어서 좀 떨리기보다는 엄청 재밌게 아 즐기는 약간 네 그 무대 인사를 갔다오면 너무 막 힐링되는 시간들에 저는 네 있었어서 무대 인사들이 다 분위기가 다 다르구나 네 다 달라요 같이 하는 배우들 연령대도 있고 다 다른데 이제 저는 워낙 친구같이 오빠들이 해줬어가지고 저희는 출격 이래서 막 다 출격하고 그랬어요 다음번에 한번 출격 외치세요 제가요 선배님들이 지치고 그걸로 이제 긴장을 푸시는거죠 네 대선배님들 선배님 출격 이렇게 선배님 올라가세요 선배님 출격 이렇게 출격 이렇게 출격 해보실까요 그런 용기 정말 대단한 용기인거 같네요 근데 이제 긴장을 다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네 또 1028님께서는 이제 친구가 옹성우 배우님 팬이라 무대 인사 다 예매했는데 다쳐서 무대 인사도 못하고 이번에 있어요 아쉬워하는 친구 위에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야 듣고 있지? 빨리 나와라 근데 전 세안언니 팬이에요 언니 오늘도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 두 분이 어떻게 딱 팬이 어머어머 그러게요 신기하다 네 못 오신 친구분 여기 성함은 없지만 네 못 오신 친구분 아 저도 너무너무 아쉽고 또 이런 얼른 어 나으셔서 회복하셔서 또 다음에 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다음에 꼭 또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그때 무대 인사 때는 우리 성우님께서 출격을 해주실 거니까 맞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출격하겠습니다 네 저기 끝까지 네 마지막 자리여도 달려간다 응 네 같이 같이 할 건데 좀 달려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세안씨도 혹시 1028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건강이 최고니까 뭐 잘 드실 수 있나 네 잘 드시고 푹 쉬셔서 빨리 회복을 탁 하셔가지고 저희 영화 보러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 격하게 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부에서는 우리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의 이번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첫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내가 찾고 싶은 사람 음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찾고 싶어요 전학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등등 내가 찾고 싶은 사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은찬 100원 굴레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일단 저희끼리 먼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어 두 분 물어보기 전에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찾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라디오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를 과외를 해주셨던 그 과학나라 그 과학 과외 해주셨던 과학 과외도 하셨어요? 네 아주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즐기면서 놀면서 했던 과외 그런 과외 선생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던 적이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죠 네 그리고서 그 후로도 연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제가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혹시 듣고 있다면 문자를 보내달라 왜냐면 연락이 다 끊겨서 그렇게도 한번 연을 인연을 닿고 싶은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음 친구들아 내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어도 이름은 그대로야 손승완이거든 그래서 날 기억한다면 연락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음 혹시 이번 영화 내용처럼 만약 훗날 내 배우자가 첫사랑을 같이 찾아달라고 해요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깻잎을 떼달라는 떼달라고 어 저한테 비슷한 아 깻잎는데 단대시구나 네 저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내 앞에서 지금 언급해? 장난해? 막 열어? 네 장난해? 어떠세요? 저도 좋지 않죠 저도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네 싫은데 싫은데 하고 찾아주겠다? 싫은데 아 싫은데 제가 마지막사랑 이되게 해야죠 tons 뭐야 나 뭐야 전 싫은데라고 해서 찾아줄 것 같아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싫은데 괜찮아요 이럴순 오 뭐야 잘못 말한 줄 알고 싫은데 네 반대파세요? 저는 네 아 근데 그게 눈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깻잎 같은 거 당연하죠 눈 맞추면 안되고 잡아주는건 잡아줄 수 있는데 젓가락 닿으면 안되구요 당연하죠 잡아주지만 뭐 나한테도 올려줘야죠 저는 깻잎을 떼고 나서 딱 눈을 올려서 안돼! 감사합니다 이거 안돼요 안돼요? 웃어요? 안돼요? 지금 공감을 못하세요 공감 대화에 못 끼세요 지금 아니 깻잎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맛있게 먹읍시다 갑자기 재난속보가 와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내가 찾고 싶은 사람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분자 50원 기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번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빨리 듣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솔로 예찬 나도 내가 미워 내 사랑 찾아 떠나요 내 가슴 채워줄 그 이문세 선배님의 솔로 예찬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영화를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옛날 노래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가 찾고 싶은 사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정슬기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된 오빠가 초딩이라고 헤어지자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잘 지내시죠 너무 귀여워 미안하지만 넌 초딩이라서 안될 것 같아 헤어지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만났는데 6학년이 만났는데 중학교 졸업 졸업해서 중학생이 됐는데 아 이렇게 너무 슬프다 그러면 이 친구가 중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됐으면 괜찮았나? 초등학교 졸업한 거니까 살짝 이제 이 중1의 입장에서는 초육은 너무 어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초중고가 마치 분리된 그런 느낌이 있듯이 와 신기합니다 와 또 2307님 네 2307님께서 저는 첫 직장 선배님이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던 선배님이요 아 네 첫 직장에서 선배님이 잘 챙겨주고 하면은 못 잊어 못 잊어요 진짜 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매니저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진짜 그 선배님은 진짜 잘 챙겨줬어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진짜 이게 맞는 말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또 4816님 4816님 저는 중학교 때 제 첫사랑 마술부 오빠를 찾고 싶어요 우와 마술부가 있구나 지금은 마술사가 돼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현재 전 남편이 있어서 궁금해도 가볼 수가 없네요 아 그렇다면 혹시 영화를 일단 한번 같이 남편분과 보러가시는 거 일단 추천하드리고요 아 그래요? 조금 조금 위험한거 아닌가 아 일단 일단 보시고 그 게임 남자처럼 네네 논쟁 던져보는거죠 여보 저런거 어떻게 생각해? 찾아주는거 그래서 좀 화늘을 보는거죠 그러면 갑자기 영화가 실사가 돼가지고 그러고나서 같이 공연보러 갈 수 있는거 모르는거죠 일단 영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7215님 네 올해 45살 중학교 때 팬팔 친구를 찾고 싶어요. 7년 정도 편지 전화로만 지내다가 친구가 유학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인천에 살았던 7,8년생 은하야 나 음미 기억하지? 보고 싶어. 와 7년 정도면 와 이거 진짜 그때 당시면은 되게 힘들면 힘드셨을텐데 와 7년 정도를 이렇게 편지와 전화로 꾸준히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팬팔이 핫했었나? 그랬다고 저는 그랬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휴대 기기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돼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메일로 그 메일 주소로 서로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천에 살았던 우리 78년생 은하씨 듣고 계시다면은 연락이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닿았으면 좋겠다. 제발. 또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우리 이혜리님께서 세환 배우님은 이전 영화에 이어서 인생은 아름다워해서도 사투리 연기를 하셨고 성우 배우님도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짧게 또 차기작 영화에서도 사투리 연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두 분 다 사투리 연기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표준어 연습도 하고 여기선 전라도 말을 하고 제가 북한 사투리도 해보고 충청도 사투리도 해보고 와 진짜 많이 하셨다. 저는 제주도 사투리만 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우와! 아니 이게 다 약간 음거라고 해야되나? 이게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음으로 배워요. 그래서 우와. 이게 저의 팁인 것 같아요. 제 사투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배우고 싶은데 아 그래요? 부산 사투리 한 번 알려주세요. 뭐를 한 번 해볼까요? 그 웬디의 인사말을 해볼까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해볼게요. 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웬디의 영 스트리트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어렵다. 잘 들어주세요. 완전. 너무 잘했어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잘 들어주세요. 맞아요. 쪼매 합니까? 잘 들어주세요. 너무 잘하는데요. 아 진짜요?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통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성은씨는 어떻게 연습하세요? 저는 진짜 음성 녹음이 된 그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최대한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투리.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음을 아무리 외워도 그 특유의 뉘앙스와 이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그 현지라고 해야되나요? 거기 사람분들이 보시면은 아 그거 아니라고. 아 들으면 한 번에 알잖아요. 네. 아 그거 사투리 아니야. 경상도를 했었나요? 아. 경상도도 했고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해서도 전라도 사투리를 한 번 하긴 하는데 그럴 때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막 이런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 앞에 뭔가 그 큰 수는 없어. 추임새 같은 약간 그런? 근데 그냥 뭔가 네.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따마마 요런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사투리. 배우고 싶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진짜 웃긴 게 저희가 고등학생 때 그거를 들은 거야. 서울 사람들은 이거 구별을 못한데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걸 왜 못하지? 2의 2승. 2의 2승이 왜 이게 왜 똑같은 거지? 이러면서 막 그랬죠. 어쩜 이렇게 말씀해. 왜 이렇게 잘하세요? 2의 2승. 2의 2승. 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트로는.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우와. 멋있어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음이 그냥. 맞아.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버스. 힘을 다 빼면 되는 줄 알고 버스가 버스인 줄 안 거지. 아. 버스가 와요. 막 이렇게 하면. 아. 뭔지 알겠네. 버스가 와요. 그럼 이 음을 올리면 되는 건가? 얼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맞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좀 달라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살짝 살짝 약했다. 그럼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와우. 와우. 아주 따뜻한 더 포근한 네 말투에 넘지 I just want you to love me I want you to love me 만나면 해피니스 시간 오늘 정말 빨리 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웬디 DJ 덕분에 정말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라디오를 나와봐서 너무 긴장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 즐겁게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라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꼭 봐주시고 그리고 재밌다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침부터 스케줄을 쭉 해왔어서 조금 지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피곤하자 피곤하자 딱 하자마자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시고 하니까 진짜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 아쉬움이 느껴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게 라디오 놀다 가고요 그리고 저도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 재미있게 보시고 N차 관람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많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저도 오늘 두 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냥 되게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리는데 9월 28일 수요일 날 개봉합니다 N차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도 꼭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역시 영화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데요 우리 이승철 선배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듣고 우리 박세완씨 옹성호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